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. 김 씨는 경찰에 낸 8쪽 분량의 변명문을 참고하라며 첫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. 범행 전부터 이 대표를 6차례나 따라다녔던 것으로 드러나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최여교 기자가 보도합니다.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7살 김 모 씨가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.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. 김 씨는 취재진에게 변명문을 참고하라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.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? 정당에는 왜 가입하셨습니까? 제가 문건을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명, 1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.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정당 가입할 이력이 있으십니까?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2시간 반 만에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의료 등을 이유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김 씨는 반성문이 아닌 변명문을 경찰에 제출하고 유치장에서 삼국지책을 읽는 등 전형적인 확신범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. 경찰은 휴대전화와 칼, 칼갈이, 현수막 등 압수물 14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. 특히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 일부는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김 씨의 당적과 이력을 확인했지만 공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 특히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이 대표를 6차례나 따라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 이 대표의 일정을 파악하기 위해 민주당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범행 전날에는 김해봉하마을과 이 대표의 방문 예정지인 양산평산마을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.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 씨의 심리상태를 분석할 예정입니다. 경찰은 다음 주쯤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최종 수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. KNN 최혁규입니다.